안녕하세요. 원시의 시우먼입니다. 오늘의 원시의 시 팁에서는 원시의 시에서 제공되는 파워풀한 기능 중에 하나인 NC 코드를 도면화하는 기능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기능의 사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NC 코드와 제품 파일이 서로 연결이 안될 때 그 NC 코드가 뭔지 이해가 안될 때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시의 시에서는 이것을 도면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령창으로 가면 파일에 다른 형식의 파일 불러오기에서 Z 코드 불러오기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저는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 데모에 쓸 수 있는 CNC 프로그램을 찾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대화창에 원호 회전 모드에서 중분과 절대값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보통 중분값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한 전체 작업 시간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됐네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Z 코드가 도면화 되어진 값입니다. 또한 각 공구들이 번호대로 개별의 도면층에 생성이 됩니다. 예시를 보면 첫 번째 도면층은 공구 1번 값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2번, 3번 공구에 대한 값이고 네 번째는 4번 공구의 값입니다. 아주아주 파워풀하네요. 오늘의 팁도 이게 다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